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사 영어에서 다루어 볼 주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것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잘 아시는 블랙프라이데이에서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쫙 서 있죠? 당연히 줄을 서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것 같죠? 바로 블랙프라이데이 이거 우리 한국에서도 흉내내서 한번 했다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일종의 대규모 행사 즉 세일 행사 같은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랙프라이데이가 왜 이름이 블랙프라이데이가 되었고 또 이 행사는 무엇이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줄 서 있어서 들어가면 뭔가 엄청난 것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잖아요? 느낌상 이 정도 줄을 서 있으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접싱사 안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모습입니다. 보시면 막 난리 나죠? 막 서로 같겠다고 하고 거의 싸우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 줄 서서 지금 에스칼레이터를 지금 모르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장면이 보통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물건들을 사죠. 싸우기도 하고 실제 폭력 행사가 벌어지기도 하며 때려서 상대방이 먼저 집은 물건들을 다 빼앗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우선 그것부터 좀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쭉 하니 보이는 것이 장부예요. 옛날에는 수기 즉 손으로 장부를 적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물건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몇 개가 나갔다. 그럼 그 가격들이나 또는 총계나 그런 걸 다 이렇게 꼼꼼히 적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자 이게 정확하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숫자들을 보시면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적는 아라비아 숫자하고 약간 모양이 다르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뭐 4자, 5자, 4자 적은 모습이라든지 2자라든가 7자 적은 모습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사실은 걔네들이 주로 숫자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적거든요. 한국하고 조금 다르게 적어요. 여기 좌측에 품목이 나와있고 우측에는 뭐 이제 가격이나 단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쭉 배기죠. 어쨌든 이렇게 장부를 적었는데 장부를 적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적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적자, 이 적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글 적자예요. 그리고 자가 글자 할 때 자자예요. 그래서 the red letter, the red letter, the red letter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적자 났다. 그래서 be in the red 이렇게 말하면은 적자 속에 있다 해서 뭔가가 적자가 났다라는 뜻이고 반대한 말로 흑자가 났다라는 말 있죠? 이 글 남겼다. 이게 흑자라는 게 검을 흑자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the bla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글씨로 쓰는 것은 장부상에서 흑자가 남았을 때 그리고 빨간색 글씨는 장부상에서 적자가 남았을 때 표시하기 위해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과 까망색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 적자, 흑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black friday니까 그대로 지격을 하면은 뭐 검정색의 금요일 이런 뜻인데 사실 거기서 black이라는 건 금방도 말했지만 흑자가 난 금요일이라는 뜻이거든요. black friday가. 그럼 흑자가 난 금요일이다라는 얘기는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죠. 잘 팔렸으니까 물건이 이익도 남겼으니까. 그런데 이 금요일은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thanksgiving day라는 것이 있죠. 그죠? 추수감사제. 추수감사제는 이렇게 딱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일로 정해요. 그래서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 이런 식으로 딱 요일로 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바로 이어진 금요일 첫 금요일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 행사를 하는 날 즉 black friday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11월 보통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서구 문명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는 커다란 축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hanksgiving day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holiday예요. 굉장히 큰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holiday는 소위 연말 연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걔들이 긴 휴가를 준단 말입니다. 성탄 휴가부터 신년 휴가까지 그때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또는 집안에다 물건을 장만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쇼핑 시기이기 때문에 그 추수감사제가 끝나고 난 풍요로움 속에서 맞이하는 금요일부터 출발해서 성탄 절까지 하면은 대략 12월 24일 정도까지 되겠죠. 그럼 한 달이 조금 안 될 거예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에 금요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면은 조금 한 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간이 바로 사람들의 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죠. 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점에서는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많이 팔지만 이때 바로 뭘 하냐 하면은 대규모 세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파니까 그냥 가격 세일하지 않고 안 내려도 굉장히 많이 팔리겠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왜 세일을 하냐 하면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걸 흉내를 냈었죠. 한국에서도 분명히 아시겠지만은 한국식 10월 초에 한국식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Korea Sale Festa 이렇게 해가지고 쇼핑 관광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쇼핑을 장려하는 이런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는데 사실은 뭐 일부는 어떻게 잘 됐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아주 턱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결과를 낳았거든요. 왜 그러니 하면은 소매점 양태를 조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미국 백화점하고 한국 백화점하고 이렇게 제가 구별을 좀 해놓았는데 미국 백화점은 어떤 식이냐 하면요. 일종의 물건에 소비자, 제조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잖아요. 제조사가 물건을 만들면은 백화점에서 그 제조사한테 물건을 갖다 얼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백화점 자체가. 그러니까 백화점이 그 물건의 결국 소매점이자 곧 유통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건을 이렇게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잔뜩 샀어요. 사 모아뒀었는데 이게 안 팔려요 예를 들어서. 뭐 안 팔리는 것도 있겠고 재고가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내년이 되면 또 뭡니까?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신 모델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결국은 행사 대규모 세일을 해서 이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내년 되면 또 내년 되면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물건을 갖다 처분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 물건은 못 쓰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화점에서는 어찌되든 간에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매점들에서 물량을 대거 판매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방출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의 내용이 실제로 무지막지하게 할인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90%까지 실제 90%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세일이라는 게 상시 1년 내내 세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뭐다? 세일 가격이 뭐다? 원가격 그리고 세일을 한다 해서 앞에 붙여놓은 가격은 전부 가짜 가격 이런 식으로 불신이 이미 팽배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얄팍한 상수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 물건을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일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갖다가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값을 받고 팔겠다 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그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라는 것은 소비자이자 곧 그 사람은 어디서는 생산자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소비자예요. 하지만 내가 다시 직장에 나가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아이디어를 만들었을 때 제조회사 다닐 경우에 곧 나는 뭐다? 생산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물건을 얻어서 무지하게 싸게 사는 것만 합당하고 물건을 갖다가 재가격을 주고 사는 것에는 부당하게 군다면 나의 노동과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그래서 재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거꾸로 내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일이라는 것이 저급한 그런 물건들을 갖다 놓고 가격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짜로 내리는 세일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제품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또 진짜 좋은 제품들을 만든 사람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금방 더 말했지만 백화점 자체가 곧 물건을 갖다 처음부터 사입을 해서 즉 자기가 사갖고 들어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팔지 못한 미국 백화점은 재고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처럼 일단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땅땅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땅땅이가 넓으니까.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보다 훨씬 큰 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익일 배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루 정도 걸리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짜증내잖아요. 무슨 배송이 이틀 만에 오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안에 전국 어디든지 다 배송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quickly, quickly, quickly 이런 젖어있어요. 이미 이런 매너에 젖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데 비행기만 더 우리나라 제주도 가는 것에 4배씩이나 더 가는 그런 비행시간으로 날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물건을 서부까지 금방 아주 싼 가격에 배송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또 우리나라 배송비용 자체가 웬만한 분목 한 3,000원, 3,500원 다 미만이잖아요. 미국은 턱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뉴욕에서 서쪽에 있는 LA쪽으로 어떤 물건을 보냈는데 어떻게 3,500원의 물건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3만 5천원도 더 들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배송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자, 배송료 부담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보관, 창고 이거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는데 내년도에 신물품이 나와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놓을 데가 없어. 그런데 새로운 제품이니까 또 그게 더 팔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고, 재고에 대한 비용이 미국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물건을 털어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싸게 물건을 살 수가 있죠. 한국 백화점은 그렇지가 않죠. 한국 백화점은 착취구조죠. 착취구조. 은밀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 백화점에서 물건을 직접 사입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너네들이 알아서 팔어. 우린 너네들한테 뭐만 받을 거야? 세만 받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망하든 흥하든 간에 무조건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월세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고 천만 원이고 무조건 내야 돼. 너네들이 물건 잘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건 우리는 관계없어. I don't care. I don't give a damn. 이런 개념이에요. 걔들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백화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뭡니까? 너네들이 세일을 하던 말도 우리하고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너네들한테 월세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니까.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입점한 업체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백화점에게 엄청난 마진을 띄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3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엄청난 마진이죠. 10만 원짜리 물건을 해서 판다 하면 일단 3만 원이 무조건 백화점 몫으로 가는 거예요. 월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7만 원이에요. 7만 원 갖고 자기들 다시 얼마에 2문을 남기고 원가 얼마 중간에 또 유통 마진 다 들어가니까 결국은 아주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갖다가 아주 품질이 좋은 제품일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 그런 구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블랙프라이데이를 한다고 해서 야 90% 세일을 해라. 말이 됩니까? 백화점에게 이미 30% 갖다 줘야 되는데 90% 세일 해버리면 마이너스 90에다 30% 120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들여서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위 세일이 나오는 거죠.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할 수 없이 이걸 90% 세일이라는 걸 붙이고 백화점에다 마진 30% 주기 위해서는 15만 원이다 이렇게 때리는 거죠. 15만 원이면 아까 90% 세일하고 다시 백화점 30% 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전부 가짜 세일이야. 원래 가격 아니야. 더 붙여갖고 내린 거야. 이런 식으로 들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국 소비자들도 불신하고 또 여기에 들어있는 입점 업체들도 그렇게 큰 세일에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일단은 정말로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거 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약간 관주도로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막 지시하고 10월 1일 날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업계에 대한 상황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지시 내리는 형식으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 질서를 갖다가 정부 자체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교란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서 관주도로 하면 하여튼 모든 것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관주도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시장 원리에 그냥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만 던지고 어떻게 잘해보세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지시하고 뭐하고 하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한국하고 구조적으로 일단은 유통과 그 다음에 소매의 시스템이 다르고 또 하나는 얘들은 완전히 시장 자율적으로 했지만 우리는 관주도로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 백화점이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매입 즉 사입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높지만 한국에서는 백화점이 직접 매입하는 경우는 제로 무조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블랙프라이데이의 팁 셋죠.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우리가 물건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충고를 몇 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충고를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요즘은 이제 그 이베이라 해서 알리바바하고 이베이 들어보셨죠. 그죠?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 내에서 엄청난 파괴로 발휘했지만 사실 전세계적으로 이제 이베이가 온라인 일종의 우리나라 이제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그런 데인데 온라인 상에서 서로 경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건도 사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물건을 직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그 블랙프라이데이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베이를 통해 갖고 직구한 해외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통관해서 그 소위 컨제스천 엄청난 정체 현상이 벌어져 갖고 물건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 합니다. 물론 실제로 가게에 가서 자기가 물건을 아까처럼 사갖고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베이를 통해서도 블랙프라이데이 때 굉장히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도 어쨌든 이 블랙프라이데이의 tips 즉 어떤 좋은 충고를 알아두면 나쁠 건 없죠. 자 이제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몇 개 좀 배워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use discounted gift cards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블랙프라이데이를 잘 이용하는 팁들이에요. 자 보세요. 할인 기프트 카드를 이용해라. 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당신의 virtual shopping cart를 abandon, 버려라, 포기해라 이런 얘기. 물론 이것은 가상이란 얘기죠. 가상 장바구니를 갖다가 abandon, 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have a live chat online. 자 온라인으로 live chat 소위 실시간 채팅을 한번 해보아라. 그 다음에 shop on ebay. 분명히 나오죠? 자 ebay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또 look for price matches에서 가격 비교를 한번 look for, 찾아봐라. 가격 매치라고 해갖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집에서 파는 타이어보다 더 싸게 파는 타이어가 나오면 내가 이 타이어에 두 배 값을 물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price match 서로 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shop, strategically 했는데 여기서 shop이라는 것은 동사죠. 장을 봐라 이것도 동사고요. strategy라는 단어가 전략이니까 strategically란 말은 당연히 전략적으로 좀 장을 봐라. 이런 얘기가 바로 중간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보면 how to save money and hassles on your black friday shopping 이라고 돼 있고 뉴욕타임즈의 2016년 바로 뭡니까? November. 이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11월 18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돈을 세이브하는 방법 그리고 또 hassles 해설이란 단어는 성가심, 귀찮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세이브하는 그런 방법 언제 너의 black friday shopping에서 돈도 전략하고 성가심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제목이 use discounted gift cards에서 할인되어진 gift card를 갖다가 한번 이용해봐라 라는 것과 관련되는 얘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죠. 조애니라는 사람이 제안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 뭐 recommend도 뒤에서 보통 ing 받고요. 또는 suggest도 뒤에서 ing 받고 그래서 뭐뭐 하라고 제안하다. going to website. 웹사이트에 가보라고 제안합니다. search as. 이와 같은 웹사이트에 또는 이와 같은 웹사이트에 가보라고 제안합니다. 왜 to buy 뭘 사기 위해서 소위 할인 gift card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자 gift card는 본래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10만원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할인된 gift card가 있어요. 10만원권인데 실제로 갖다가 9만원에 살 수 있다든지 실제로 그 9만원을 주고 10만원권을 사잖아요. 근데 그 10만원 들고 소위 이마켓 이마트나 또는 신세계나 롯데마트 가서 물건 주고 사면 실제 10만원씩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9만원으로 할인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종의 깡인데요. 이게 깡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자기가 어디서 예를 들어 10만원 상품권을 받았어. 받았는데 자기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신세계다 이마트다 에서밖에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뭘 먹고 싶은 거야. 근데 10만원권인데 이걸 거기서 쓸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갖다가 할인된 가격으로 내놔요. 자기가 사이트에다가. 자기가 원래 10만원권짜리 신세계 카드인데요. 이거 9만원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신세계에 가서 물건을 10만원 살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갖다가 9만원 주고 사면은 만원 전략하는 거고 이 사람은 거꾸로 그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갖다가 9만원이라 현찰로 돌려서 쓸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이 서로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가가지고 할인된 깁트 카드를 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은 a strategy 하나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동격관계죠. 어떤 전략이다? 자 that works year round 했죠. 1년 내내 works 효과를 보는 작용하는 이런 뜻이니까 결국 1년 내내 효과를 보는 전략이다. 그 다음에 savings. 이럴 때 아끼는 전략이 이게 주어고 average가 동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from a to b가 와가지고 평균적으로 a에서 b 정도가 된다. 이게 동사입니다. average가. 자동사 타동사 다 쓰는 말이고요. 명사로도 물론 쓰죠. 평균이라는 뜻도 되고 동사로 평균 나오다라는 뜻이 돼서 8에서 12%까지 전략이 평균으로 나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아까 한국에서 10만원짜리 9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10% 대략 비슷하죠. it's not a tone but it adds up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a tone. 1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adds up. 점점점 쌓이거든 이런 얘기거든요. 의역하면 1톤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8에서 12%가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톤씩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그것이 adds up. 무슨 말입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해서 쌓이거든. 의역하면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만원 아꼈어. 여기서 만원 아꼈어. 만원 아꼈어. 해서 보면 100만원어치 나중에 물건을 구매하게 됐어. 만약에 연말에. 그렇다면 10만원. 많게는 여기서 보니까 12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adds up 된다고 인터뷰에서 이 여자가 조엔이라는 여자가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instead of ing 뭐하는 대신에 buying a gift card. gift card를 사는 대신에 before shopping. 장보기 전에 gift card를 사는 대신에 add up your purchases in the store and use an app from the site to download the amount you need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 네가 gift card를 사기 이전에 뭐 하기 전에 쇼핑몰 하기 전에 gift card을 사기 이전에 add up 하라는 얘기는 다 더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동산 타동산 다 더해라. 뭐를 너의 purchases 구매들을 어디 있는 in the store 가게에 있는 너의 구매품들을 다 더해라. 이런 얘기가 의역하면 네가 살 물품들을 다 뭐해봐라. 장바구니 속에 있는 물품들 다 더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use an app 앱을 이용해. from the site 그 사이트로부터 나온 앱을 이용하란 말이야. 뭐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뭘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로 하는 양을 이용하기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로 하는 양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서부터 어떤 앱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야. 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this will help 뒤에 생략된 한 단어 to curve 하면 제한하다 억제하다 이 뜻이니까 이것이 오버스펜딩을 억제해주는데 도움을 주거든. 자 오버스펜딩이란 건 무슨 뜻이겠어요. 과다 지출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미리 우리가 장보로 갈 때 왜 살 품목들 다 정해놓고 딱 장보로 가면 딱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장을 딱딱딱 사오고 되니까 충동구매나 또는 혼동구매 같은 거 안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오버스펜딩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충고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을 보시면 이번에는 timing is important 라는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who do all of their holiday shopping on the Friday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들의 쇼핑을 몽땅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fter Thanksgiving 자 추석 감사절 목요일이거든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오는 금요일 날에 이 holiday shopping을 몽땅 다하는 그런 사람들은 얘가 주어고 are not getting 자 뭐 하지 않는다 the best deals 가장 좋은 deal들을 갖다가 이 거래를 are not getting 얻지 못합니다 라고 이 여자가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deal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손해보고도 상당히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만 아니라는 얘기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잘 보세요. 이 뒤에 이거 나오죠? the sweet spot for the best bargains 했습니다. spot 이란 단어는 원래 장소나 지점을 말하는데 여기서 시점이란 뜻이에요. best bargains 그러니까 가장 물건을 잘 사는 것을 위한 달콤한 시점은 즉 다시 말해서 제일 유리한 시점이 December 10th to 18th 12월 10일에서 18일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점이 그때서 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녀는 경고하기를 shopping from December 19th onward 했습니다. 자 12월 19일부터 onward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20일 20일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shopping은 is not 뭐가 아니다 그 좋지 않다 그랬어요. Because when he 하면 retailers know 소매점주들이 즉 상점 주인들이 알기 때문에 뭘 알고 있어? that 이하의 사실을 you are desperate 네가 이제 뭐다 desperate하다 desperate 하면 필사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형용사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의역하면 12월 24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9일 20일 21일 이 정도 가면 그죠? 그러니까 빨리 사야 돼 왜냐하면 친척들 친지들 선물 줘야 되는데 다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 바빠갖고 어느새 12월 21일이야 야 살 시간 없네 빨리 사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필사적이 되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가격 흥정에 있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겠죠. 아 됐어요 그 가격을 안 팔아 이렇게 하면 당신이 급하니까 결국 당신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are less likely to cut prices 그들은 가격을 cut 해줄 가능성이 less 덜하다 깎아줄 가능성이 줄죠. 자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add 뒤에서 대절 덧붙여 말하다 95% of the black friday bargains 자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벌어지는 할인 행사 제품의 95% 그것도 to be found in brick and mortar stores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brick이 벽돌이고 mortar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cement라고 말해요 cement 그걸 mortar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가게에서 발견되어질 이 블랙 프라이데이 상품의 95%가 이게 주어고 여기 걸리는 동사 어딘지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요 can be found online 온라인 상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이랬습니다. 자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가게라는 것은 실제 매장이 되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의 할인 상품들 중에 95%는 온라인에서도 찾아질 수 있거든요 이라고 말했어요 자 with exception of 무엇의 예외를 가지고 어떤 예외냐 doorbusters의 예외를 가지고 도어버스터는 무슨 말이에요 원래 bust란 단어가 때려 부수다 분쇄하다 망가뜨리다 깨트리다 없애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괴하다 근데 도어버스터란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은요 문을 깨트려 버리는 것들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문을 깨트려 버리는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손님들이 그 제품 사기 위해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 딱 열리자마자 와아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문이 뭐해 버려 부서져 버려 빨리 문 열어요 쾅쾅쾅쾅 조금 열자마자 문 부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들이죠 이거 꼭 사야 돼 이번에 이거 할인 1년에 자주 들어오지 않아 꼭 사야 돼 이런 것들을 도어버스터즈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 요거는 할 수 없어 요 5% 정도는 온라인에서는 안 팔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야 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 벌스터들이 다시 뭐냐 하면 those deeply discounted items 했으니까 자 아주 깊게 할인되어진 품목들이지 intended 뭐 할 것으로 의도되어진 to draw shoppers in 했죠 무슨 말이에요 자 shopper들을 장 보는 사람들을 draw라는 단어는 당기다가 첫 번째 뜻 그리다가 두 번째 뜻 물론 뭐 승부해서 비기다는 뜻도 있지만 자 여기서는 shopper들을 장 보는 사람들을 draw in 인 다음에 생각된 말은 가게 in their store죠 그래서 그들의 가게 안으로 draw in 끌어드리도록 의도되어진 엄청나게 할인되어진 아이템들인 doorbuster들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쫙 쌓고 장사진을 치게 만들려면 뭔가 사람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갖고 싶어했는데 비싸서 못 사는데 그걸 갖다가 한 60% 70% 때려버려 봐 평상시에 우와 이거 절대 할인 안 하는 건데 이름은 뭡니까 줄을 쓰겠죠 그래서 막 문 열릴 때를 기다려서 안으로 물도 들어오겠죠 그래야지 일단 유인이 될 거 아니야 가게 안으로 화장창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제품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95%가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 자 if you are not keen on crowds 만약에 당신이 자 이 keen이란 단어는 너무나 뜻이 많은 단어인데 여러분 일일이 이건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적어도 한 10, 10여 개 정도의 용법과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be keen on을 쓰면 무슨 말이냐면 무엇 무엇을 특별히 좋아하다 꽂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좋아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날씨 왔으니까 당시 이 crowds 군중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어 난 막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함께 쇼핑하는 거 너무 피곤해요 이런 사람들은 shop online 온라인에서 그냥 쇼핑하세요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온라인에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몇 개만 제외하고요 자 이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abandon your virtual shopping cart 일단은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the week before black friday에 일주일 전에 fill your virtual shopping cart 당신의 shopping cart 오오 sorry 자 좀 커졌네요 아닙니다 전으로 돌아갈게요 자 당신의 이 virtual shopping cart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하죠 merchandise를 일단 채우세요 우선은 자 상품으로 채우세요 then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로그아웃 하세요 당신의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하세요 don't just close your tab 당신의 탭을 close 닫지는 마시고요 그 얘기는 끄지는 마시고요 단지 fully 로그아웃만 하세요 of the site에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상 장바구니에다가 일단은 상품을 다 담아 이거 살 거야 장바구니에 담아서 담았어 담았어 담아놔 담아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로그아웃만 해 탭을 닫으면 안 돼 사이트에서 잠깐 나와 왜 왜 그래야 된대 자 이 사람이 말했는데 이 사람은 founder of the ratherbeeshopping.com 이라는 회사의 founder 설립자야 자 그 다음에 이어지지 buy ing 그렇게 함으로써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it will trigger 그것은 trigger 명사로 방아쇠 방아쇠 이제 동사로 촉발시키다 무엇을 an automated coupon 했어 무슨 말이야 자동 쿠폰을 갖다가 뭐 뭐 되어져 센트 누구에게 보내져 to your inbox 당신의 자 인박스는 뭐냐 하면 들어온 메세지라는 뜻이거든요 인박스가 그러니까 메세지 들어온 거 그걸 인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의 인박스로 보내어진 자동화된 쿠폰을 갖다가 촉발시킬 수 있거든 자 그런데 pleading for you to pleading for 자 이거 plead for 목적어 투부정사 보통 이렇게 많이 써서 목적어에게 뭐 뭐 할 것을 애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컴백 돌아와서 complete your purchase 당신의 구매를 complete 완료해 주기를 갖다가 애원하는 with a coupon 이 쿠폰을 가지고서 자 의역한 무슨 말이냐면 장바구니에 잔뜩 담았어 그치 그러면은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바구니에 이만큼 담았았으니까 이 정도 매출이 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실제 결제를 안 하고 있어 장바구니만 담아만 뒀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이제 결제일까지 뭐 하루 남았어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이 상점 주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사람 빨리 이거 사도록 뭔가 유인책을 하나 더 던져줘야 되겠지 이 정도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쿠폰을 다시 보내는 거야 자 오늘 안에 이걸 갖다가 당신의 장바구니에 든 물품을 갖다가 결제를 다 해주시면은 뭘 하나 더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다만 뭐라도 하나 더 품목을 더 던져주거나 더 주고 아니면 할인을 좀 더 해주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 가격보다 조금 더 할인된 방식으로 또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교묘한 상점 주를 애태우는 방법이지 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돈 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애태우는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을 지금 또 심리적으로 써먹어봐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쿠폰 아퍼들은 이게 주어예요 maybe 뭐 일지도 모른다 for free shipping 자 일단은 뭐다 배송료 무료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배송료 무료하면 뭐 뭐 3500원인데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 그 줄을 가로질러 가는 배송 이런 거 되면 굉장히 배송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공짜 free shipping 일수도 있고 두 번째는 discounts of 자 얼마 20%의 up to가 숫자 앞에 붙으면 최대 20% 정도 off a purchase에서 구매품으로부터 이거 항상 off 쓴다는 거 아시죠 퍼센트 다음에 off예요 할인과 관련된 말은 discount에서 20% off a purchase 구매품에서 20% 정도 할인해 주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It's a passive aggressive way to get a deal 자 get a deal 거래를 성사시키는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방법이다 굉장히 재밌었죠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이다 그쵸 왜냐하면 장바구니 담아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뭘 해주길 기다리는 거니까 수동적이죠 그러면서도 매우 공격적인 거죠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쵸 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부심이 워낙 강한 그런 품목이나 서비스에는 이거는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 괜찮아 안사도 돼 이렇게 나오면 어어 달라갔어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무 데서나 다 적용해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가면서 적용하신 게 맞고 알겠습니까 또 뭐 20% 설령 아니라 단지 10% 정도만 더 뭐 할인해준다 하더라도 또 더 튕기지 마시고 거기선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놓치면 평생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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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챗 온라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온라인 상에서 라이브 챗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면 sometimes getting a price break can be as simple as asking 했어요 어떨 때는 어허 어떨 때는요 자 getting a price break 가격 파괴를 getting 얻어낸다는 것 아주 싼 가격에 산다라는 것이 can be simple 자 뭐 할 수도 있다 simple 간단할 수도 있는데 as is 뭐만큼이나 asking 그냥 한번 요청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할 수도 있어요 의역하면은 한번 더 싸게 해달라고 얘기해볼까 그러면 실제로 싸게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activate the live chat feature that many online retailers have and politely ask for a coupon for free shipping or a percentage of your purchases 액티베이트 동사로 썼죠 그래서 활성화 시켜라 즉 가동시켜라 이런 얘기죠 뭐를 라이브 챗 피처 소위 라이브 채팅 기능을 활성화 시켜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 many online retailers 많은 온라인 소매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온라인 채팅 기능이란 게 있어요 그걸 활성화 시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politely ask for 아주 겸손하게 요청해보아라 뭘 갖다가 a coupon을 요청해보아라 자 뭐에 대한 급한이냐 for free shipping 자 무료배송이나 혹은 a percentage of your purchase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당신의 구매품으로부터의 뭡니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off 즉 할인되어지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뭐 하는 요청하는 요청해봐라 politely 저 제 입장에 이런데 쿠폰 이런 거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무료배송 안 될까요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자 자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they are prepared to make a purchase 그들은 make a purchase 구매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하는 사실을 보도록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let's throw them a bone 직역하면은 그들에게 a bone 뼈다귀 하나를 throw 던져줘라 이 표현은 뭐냐면 원래는 throw 다음에 bone 그 다음에 to dog 원래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개한테 뼈다귀 던져준다는 표현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개에게 뼈다귀 던져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유인책을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뼈예요 뜯어 먹어볼 게 없어요 개는 뼈다귀 던져주면 일단 냄새 맡고 일단 물어요 근데 뭐냐면 먹을 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채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떤 흉내만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그러니까 뼈를 뼈를 주면 뭐 뼈가 뭐 대단한 거예요 살코기를 줘야지 거기서 온 말이에요 자 라고 Mr. James는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베이 아까 얘기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어버스터가 뭐라고 했어요 문을 때려부시는 정도의 인기를 가진 상품이죠 그래서 전체 다 쓰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도어버스터 머천다이즈 이 상품은 is usually 대체로 in such limited supply 했는데 벌레는 이제 보면 be in limited supply니까 제한된 공급 속에 있어요 자 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서치를 썼기 때문에 서치와 호응되어져서 됐이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정도조를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됐이야 할 정도다 그랬어요 뭐 할 정도냐 only the most dedicated shoppers 였습니다 오로지 가장 dedicated 헌신적인 그런 샤퍼들만이 will get 뭘 얻을 수 있다고 what they want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많지가 않아 이 도어버스터 머천다이즈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edicated shoppers 나 그거 안 사면 안 돼 나 그거 꼭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죠 나 3일 밤을 갔다가 거기서 아예 그냥 텐트 치고 슬리핑백 속에 들어가서 자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반드시 그거 사야 돼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those who camp outside 있으니까 캠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those who 가게 바깥에서요 to be the first ones 자기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 되려고 뭐하는 첫 번째 사람들 in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려고 at opening hour 문 여는 시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가게 바깥에서 아예 날 밤 새는 그러한 사람들 이 바로 the most dedicated shopper 들인데 이런 사람들만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정도로 이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은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은 the remaining shoppers 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샤퍼들은 나머지 샤퍼들은 become 뭐가 된다고 captive 포로 audience 청중이 되는 거예요 자 포로 청중이다 한 얘기는 와 저거 대단한가 보다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and now they'll go out and buy a bunch of stuff at near full price or full price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go out 나가서 buy 뭐한다 a bunch of 자 한무대기의 스톱 물건들을 사게 되는데 그것도 at near full price 거의 완벽한 가격 다시 말해서 정가 거의 정가에 해당하는 가격 혹은 아예 정가 이거는 100원이면 이건 한 95원 이 정도 이 정도 가격으로 a bunch of stuff을 사게 되는 거죠 이 물품은 많지 않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미스터 제임스가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many of those people 자 그러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will turn around turn around 자 어떻게 후 돌아 그리고 난 다음에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지 sell the heavily discounted items on ebay 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뭐 되어진 할인되어진 품목도 그 품목들을 ebay에서 팔아 도로 팔아 알겠어요 because 왜 they are looking to turn a profit quickly 자 look은 여기서 이제 보다의 뜻인데 to turn a profit 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익을 내다라는 말이 turn a profit 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이득을 보고 싶기 때문에 their markups 그들의 markup markup은 뭐냐 하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올리는 그 흥정 금액을 말하는 것 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도어버스터 상품을 갖다가 엄청 할인했지 원래 100원이야 근데 20원에 샀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음 이거 그냥 나 이익보고 팔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기가 20원에 샀으니까 이거 갖다 50원에만 팔아도 자기는 뭐라고 30원 이익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할인되어진 그 품목을 이베이에서 조금 이 markup이라는 게 바로 아까 20원에 샀는데 50원에 팔면 30원을 올리는 거잖아 이걸 markup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markup은 will be modest 어떻다 뭐 겸손하게 될 것이다 는 얘기인데 직격하면 의역하면 그닥 크지 않을 거예요 왜 빨리 뭐 이익을 보고 싶은데 뭐 20원에 산 걸 80원에만 판다 욕심을 너무 내가지고 그러면 금방 팔리겠어 안 팔릴 수 있겠죠 아예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이익 보자 해가지고 한 50원 정도로 30원 정도 자기들이 이익 보고 파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베이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얼마에 살 수 있다 5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졌다 해서 괴로워하지 마 이베이 같은 데 가보잖아 그럼 아까 이거 샀다가 조금 이익 붙여갖고 약간만 이익 붙여갖고 잽싸게 이익 볼기를 갖다가 이익 보는 쪽을 쳐다보는 즉 그걸 보는 그런 갈망하는 친구들이 다시 이베이에서 팔거든 거기서 50원 주고 사도 어차피 엄청나게 할인된 품목을 이베이에서도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무 가게에만 집중하지 마라 라는 그런 얘기 여기서도 이베이에서도 엄청나게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이번에는 look for price matches 했어요 자 이번에는 가격 비교 쪽을 한번 찾아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게 뭔 소리냐 우선 다운로딩 the amazon app 자 그 유명한 아마존 앱을 갖다가 다운로딩 받는 것 동영사 주어 이것이 can be a useful way to 투부정산은 굉장히 쓸모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compare prices in stores 가게 안에 있는 가격들을 compare 비교해 보는 거죠 against 뭐와 대비하여 online retail giant 에서 온라인 상의 retail 소매 giant들 즉 giant는 여기서 아까 이베이라든가 또는 auction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하고 이베이 상에서의 물품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it's a good tool 그것은 좋은 도구이다 그랬죠 to make sure 무엇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you're not making a stupid purchase 당신이 멍청한 그런 구매를 갖다가 하지 않도록 확신시켜주는 좋은 도구 장치가 된다 라고 아까 여자 처음에 대멀한 여자 그 여자 말하고 있죠 many big box stores will match a lower Amazon price 했어요 많은 big box stores 인데 big box store 뭐냐면 뭡니까 big box가 뭐예요 몰라요 box store가 지격하면 무슨 box 매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face shop 같은 데를 갔어요 어떤 화장품 같은 거 살려고 거기 가면 주로 물건을 사면 그냥 이렇게 상자째로 가져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포장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보통 소매점에서 물건을 사면 포장해서 이렇게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box store는 뭐냐면 그냥 물건이 박스에 담겨서 온 채로 그대로 돈 주고 다시 박스를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박스형 매장 이라고 하거든요 생김새가 박스처럼 생겼다 해서 박스 store가 아니라 그 물건이 왔는데 박스 채로 온 물건을 그대로 또 박스 채로 사가 구하는 그런 데를 갖다가 결국 박스 store라고 하는데 big big box 그러니까 커다란 박스 그런 매장들 중에 상당수가 will match 뭐한다 lower amazon price 즉 더 낮은 아마존 가격을 갖다가 will match 뭐 할 것이다 매치시킬 것이다 즉 맞춰줄 것이다 이 얘기죠 if you present 네가 만약에 뭘 제시한다면 proof 증거 of the lower price 더 낮은 가격의 증거를 제시하면 어디서 at the customer service desk 고객 서비스 데스크 아니 내가 지난번에 거기서 100원 주고 샀는데 아니 아마존에 가보니까 이거 8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잖아 알겠습니다 20원 할인해서 8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that rule 그 규칙은 is in place be in place 하면은 제자리에 놓여져 있다 year round 1년 내내 의역하면 늘 적용되어진다는 얘기죠 but 하지만 many stores 많은 가게들이 make an exception 자 예외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예외를 두고 있다 4 뭐에 대해서 만큼은 블랙프라이데이의 만큼은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의 물건 사는 것은 딴 데서 아니 이게 그날 더 싸게 파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요 하다 아 오늘은 블랙프라이데이기 때문에 안 돼요 오늘은 딴 데서 온라인에서 더 싸게 있다 하더라도 저희에서 사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딕스 뭐입니까 스포이팅 굿 and 배밭 and 비언 라고 하는 이런 가게들이에요 아 이런 가게들이 among the few retailers 소수의 소매상들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소수의 소매상들이 who will still honor 여전히 무엇을 존중해주는 the price match on 블랙프라이데이 날에도 이 가격서로 비교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파는 데가 있으면 가격을 깎아주는 그런 price match를 존중해 주는 몇몇 소매상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게에 가면은 뭐 온라인상에서 더 싸게 판다고 네 거기에 맞춰드릴게요 그럼 그 가격에 사가세요 이렇게 해주는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땐 굿이죠 매우 그죠 자 이런 데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지문이 shop strategically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번 장을 보아봐라 무슨 말이냐 일단은 skip the shopping cart 자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일단 쇼핑 카드 무조건 끌고 가잖아 100원 넣어가지고 막 끌고 가죠 근데 그걸 skip 건너뛰어 버려버려 왜 because navigating crowded store aisles with one 원이라는 건 원 쇼핑 카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 개의 쇼핑 카트를 가지고서 crowded 붐비는 store aisle 가게 통로를 갖다가 navigating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은 이게 주어 동명사 주어 will only prolong 오로지 your visit 너의 방문 가게의 방문을 prolong할 뿐이다 길게 잡아 느릴 뿐이다 의역함 시간 되게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라고 말하죠 또 recommended recommend ing 또 나왔어요 자 그녀는 또한 taking an oversized reusable shopping bag instead 그 대신에 oversize 좀 큰 크기의 reusable 재활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taking 자 잡을 것을 권고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카트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쇼핑백 reusable shopping bag 또 it's also best to avoid 뭘 피하는가 avoid 아예인지 bringing your spouse and children to the store 가게의 배우자나 아이들 bringing 데려가는 걸 피하는 건 최선이다 왜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더 more people you bring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네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갈수록 더 more money you are gonna spend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며 더 more angry you are going to become 너는 더욱더 화가 나게 될 것이다 chaos and impulse buying chaos buying이란 말은 혼돈구매 impulse buying은 충동구매 각각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은 it's all much worse much worse 훨씬 더 안 좋은 것이지 혼돈구매와 충동구매 같은 것 근데 그런 건 누가 할 수 있어 너의 배우자나 아이들이 할 수 있다 기껏 딴 데서 엄청나게 아껴서 쇼핑했지만 아이들이나 또는 배우자가 잘못된 어디서 뭐 하나 집어갖고 이것도 사자 정신없어가지고 와 해서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피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팁들을 갖다가 우리가 쭉 한번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문화행사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블랙프라이데이란 행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한국과의 차별점 다뤄보았고 여기서 주요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들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시사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